자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그 이제 대장정의 막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모의고사만 보고 나면은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현타가 빡 오지 여러분들이 음 그러니까 참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수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엘리베이터에서 어 이제 같은 동분들 타면 인사해야지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는 좀 뭐라 그러지 좀 올바른 어떤 시민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보자. 요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 드뭇하게 그렇게 해야지. 드뭇하게 자지만 엘리베이터 막상 열려 들어오면 또 뭐 이렇게 되고 또 핸드폰 꺼내고 막 이렇게 됩니다. 또 현실은 이게 참 생각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사탐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은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우리 우리 간단하잖아. 개념 정리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과학하고 달라요. 과학하고 달라요. 국영수랑 달라요. 정말 꿀입니다. 꿀 꿀 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사탕 강사 하길 잘했어. 국영수나 과탕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 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적을 거야. 오케이. 비록 수입도 많이 적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적으니 이게 이제 워라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자 이번 3월 총평을 잠깐 하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느낌은 있을 거예요. 5번 12번 18번 정도. 그리고 완성도가 좋아요. 완성도 좋은데 또 6월에 비해서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교육적 모의고사가 평가원의 완성도에 미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3월 모의고사 이번에 완성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난도가 중상이라는 건 중간에서 조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보죠. 너무. 난 한지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 이게 정말. 이게 뭐야 이게. 한탄강. 한탄강 선생님이 그랬잖아. 한탄강 나오면 그냥 철원, 연천, 포천. 요쪽이 이제 세계 어떤 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될 정도로 용암대지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그쵸? 여기 철원이죠. 철원.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긴 알아도 또 여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위치공부도 좀 꾸준히 해주세요. 선생님 앱도 있잖아요. 또 여자의 목소리 나오는 이것이 위치다. 그거 좀 많이 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한탄강에서 철원 바로 나왔고요. 또 좁은 골짜기. 우리 배웠잖아. 한탄강이 주상절리를 뜯어내면서 내려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벽. 한국지리인 절벽이 두 개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바로 이제 하천이 측방침식으로 공격사면에 절벽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탄강 협곡을 따라 요 주상절리요.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그 절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천 보면은 요렇게 절벽 기호가 나타나기도 하죠. 뭐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철원 하면은 제주도와 달리 용암대지의 기반암이 현무암인데도 벼농사가 가능하다. 이유는 요 한탄강이 라프팅을 할 만큼 물이 있어요. 건천이 아니죠. 거기다가 한 2m 이상 정도의 충적층. 뭐 퇴적층이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하천 퇴적층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철원 하면은 오대쌀. 강원도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급류타기. 또 이것도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급류타기는 아무래도 경사가 급한 상류. 우리나라는 상류가 이제 윤기량이 많았던 가미꽁류천이죠. 그래서 급류타기는 가미꽁류천이 원래 제일 유명하고요. 하지만 요 한탄강도 만만치 않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친구들은 요 한탄강으로 많이 타러 가지요. 좋습니다. 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